연파부터 다시 아빠 앵콜섭 참가 듣겠습니다 어우 대박하시군요 하영이가 기가 확 죽었습니다 오늘 울어머니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 알아요 숨을 못 온 받으러 이리야 어서 가자 햇드는 절반에 이리야 어서 가자 한가리 가자 네 알아냈습니다 홍남단장님 김영식 단장님의 부인 되시는 신손인 가수님이 노래합니다 천연 농구 울려계신 우리 엄마 울려계신 우리 엄마 울려계신 우리 엄마 나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다인을 못 알아요 물방대 두개 메고 이리야 어서 가자 햇드는 저 활발에 이리야 어서 가자 안가리 가자 네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